안녕하세요 제니 다육입니다 오늘은 남의 집 다육이 구경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이렇게 바람쎄주니라고요 여기다 내놓으셨습니다 아가들이 아주 턴실해 보이네요 여기 자구 아가들도요 이렇게 잘 컸습니다 아우 너무 이쁘죠 추운 날씨라도요 낮에는 밖에다 내놓으시고요 밤에는 뒤로 넣으신답니다 아우 예뻐요 커가는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커가는 아이들이 정말 예쁘네요 여기도 이웃집 다육이인데요 안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월토이인데요 되게 이쁘죠 아우 밀리패드는요 엄청 왕성하게 크네요 진짜 얼큰이로 변하니까 엄청 이쁘네요 다육 아가들이 아주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우 수연도 정말 예쁘네요 백봉도 아주 잘 있습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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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은 있는대로 다 켰는데요 그래도 어둠쥬쥬하네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수연이가 이렇게 물들어서 아주 이쁘네요 이 아이는 당연히 입니다 손이 안다서 이름표는 못 빼겠네요 이렇게 좀 멀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aquele 손이 있는lect출라고